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기 위해 한 고등학교에서 화장실 문 일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실 칸의 문 일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웰슨 고등학교의 교장 게리 호튼 씨는 남학생 화장실의 문 일부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매일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학부모 레이첼 먼지 씨는 학교가 학생들의 유일한 사적 공간을 빼앗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학부모 브랜든 캠벨 씨는 학교가 문을 없애는 대신 복도 CCTV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장 호튼 씨는 학교 측이 다른 해결책을 찾는 동안 문이 일시적 방책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장 호튼 씨는 학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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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